안양 은빛아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. 가수 박영대 씨를 소개합니다. 울면서 매달리던 그때 그 사람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오진 것이 정이라고 그 정을 잊지 못해 추억 속에 여행을 떠나요 철없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손가락 약속도 많이 했는데 왜 이별을 했는지 왜 돌아섰는지 할메기야 너는 알고 있잖니 무심하게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경포대의 밤은 깊어만 가네 나 없인 못 산다고 하던 그 사람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못해 추억 속에 여행을 떠나요 철없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손가락 약속도 많이 했는데 왜 떠나야 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왜 가야 했는지 할메기야 너는 알고 있잖니 쓸쓸하게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경포대의 밤은 깊어만 가네 경포대의 밤은 깊어만 가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어져 가는 그대를 두고 이별의 기차는 떠나간다 차창을 스치듯 지나가는 그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대를 보낸다 함께한 그 오랜 시간들과 같이 나눈 수많은 이야기를 묻어버리고 떠나네 산허리 돌아 돌아 강을 건너리 벌써 어둠이 내리니 아니 여기 보이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기차가 멈추고 나면 그대는 내 안에 없어요 돌아갈 기차는 없어요 함께한 그 오랜 시간들과 같이 나눈 수많은 이야기를 그대를 묻어버리고 떠나네 산허리 돌아 돌아 강을 건너리 벌써 어둠이 내리니 벌써 어둠이 내리니 아니 여기 보이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기차가 멈추고 나면 그대는 내 안에 없어요 돌아갈 기차는 없어요 돌아갈 기차는 없어요 돌아갈 기차는 없어요 돌아갈 기차가 멈추고 나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